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알겠느냐 4절에서 우리는 저녁 식탁에서 일어나셔서 옷을 벗어서 한쪽에 놓으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는 모습을 통해서 종의 형체를 입으신 주님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종으로서의 주님의 일을 마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체를 입으시고 아버지께서 계신 곳으로 돌아가서 거기 앉아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알겠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네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과 주님께서는 그 다음 절에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써 주님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겸손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극진한 사랑도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이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13절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이는 내가 그렇기 때문이라 유다 이스카리옷은 주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두가 다 주여 그가 내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이스카리옷은 선생님 그가 나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는 겟세만에서 주님을 팔아넘기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가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아 선생님 하며 주께 입맞추니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말이 옳도다 이는 내가 그렇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생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부르시는 그것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스스로 모범이 되어주신 분으로서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호칭이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그 선생이 결국 마지막에는 여러분을 값주고 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분을 당연히 주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부를 때 예수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오순절파 은사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사랑하자 예수 내 친구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들에게는 사랑하는 예수께서 주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예수 예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예수님을 주 하나님으로 대한다면 여러분은 그의 합당한 이름으로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선 안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하면서 마치 즐겁게 같이 놀아주는 산타클로스를 부르는 이런 태도를 취해선 안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단 한시도 잊어선 안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 역시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때로 여러분에게 친구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신다는 그런 것과도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를 이봐 친구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친구처럼 대하는 아버지라면 더욱더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버지하고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부릅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 중에는 유난히 제자들을 사랑하고 친구처럼 다정하게 대해주는 그런 훌륭한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께 선생님 이렇게 겸손하게 부르지 어 이봐 친구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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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친구 이렇게 함부로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치 자기 집 아버지에게 어 이봐 친구 이렇게 부르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하아 이봐 내 친구 선생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감정에만 들떠서 예의가 전혀 없습니다. 예의를 차릴 줄 모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14절 내가 너희 주와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13절에 너희는 나의 선생이라 또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이는 내가 그렇기 때문이라. 여기서의 말씀은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는 목욕도 하지 않은 사도였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구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늘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유다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른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은사주의자들처럼 말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의 영어철자는 13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3장 13절에서 영어로 13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의미 전달을 위해서 번역자들이 첨가한 소울을 빼면 그렇습니다. 13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39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 곱하기 13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만찬에서 다락방에는 13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멸망의 아들로서 이것은 저클스토의 이름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18은 6을 3번 더한 숫자입니다. 6 더하기 6 더하기 6입니다. 금요일은 한주의 여섯번째 날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13일의 금요일 특히 서양 사람들은 13일의 금요일을 싫어합니다.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숫자들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의 장과 절의 구분은 성령께서 관여하신 것입니다. 14절에서는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구조를 군거로 해서 여러 교회와 단체에서는 세족식이라는 그런 의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기서 의식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한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실제 발에서 먼지를 씻어내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이런 일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죄에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서로를 말씀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런 일들은 영어로 these things 입니다. 말씀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고 베드로에게 세 번 물으신 후에 내 양들을 먹이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미니이다. 내가 주의 법귀들을 묵상하며 주의 길들을 존중하리이다. 내가 주의 귀리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에 경이로운 것들을 보리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물로 서로서로의 제들을 씻겨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제독교회와 여러 단체에서는 주님께서 한 본을 보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라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세족식 같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세족식 이라는 교회의 귀래는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즉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바로 그것을 행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형제들의 발을 물로 씻어주라 이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지금은 몰라도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을 베드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실제로 발을 씻기는 것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알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그 현장에서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면 주님께서 행하신 이 행동에 담긴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 다음에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6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니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뭔가 상징적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겸손과 언유함으로 제자들이 서로 말씀으로 섬기고 보살필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주님보다는 더 위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몇 시간 후면 제자들을 떠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떠나신 뒤에 제자들보다 더 위대하셨던 분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자기들이 행하지 않는다면 이 제자들은 주님의 진정한 종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진짜로 주님의 종들이었다면 당연히 주님께서 행하셨던 대로 행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주예수 그리스도 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보내신 분께서 자신보다 더 위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런 일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18절 내가 너희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을 아노라.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한 성경을 이루려 제자들 가운데는 유다 이스카리옷 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그는 온몸이 깨끗합니다. 이 말씀은 유다 이스카리옷 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깨끗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다가 깨끗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 주님께서 인용하신 이 구절은 10편 41편 구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을 안오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12명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고 계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께서는 유다 이스카리옷을 두고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유다가 마귀라는 것을 아시면서 그를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 뽑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에 대한 답변이 바로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한 성경을 이루려는 것이라 이 말씀이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누구를 대적해서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입니까? 어쨌든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는 결코 아닙니다. 19절 지금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얼마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당황하거나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의 성취를 정확하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예언되고 예표로 게시되어 있던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20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도직을 임명하는 것과 관련된 최초의 구절입니다. 사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보낸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따뜻하게 환영하는 마음으로 영접을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교회 시대에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은 곧 영광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께서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의미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을 환영하고 문을 열어주면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어떤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단임 목사가 교회에 당면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를 해달라고 목사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설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목사의 요청을 뿌리치고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는 그 단임 목사에게 이렇게 말 했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설교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는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들어오기 싫으면 그만두세요. 그 단임 목사는 러크만 목사님 안에 내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 목사는 러크만 목사님의 외모만을 본 것입니다. 그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도 목사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때로는 목사라 할지라도 이러한 실수를 곧잘 합니다. 대한민국의 이 현실에서는 이런 실수를 곧잘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이 부르심을 받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목사가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상대할 때는 그 사람 안에 내조하시는 주님을 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대사들이기 때문입니다.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영 안에서 괴로워하시며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리라고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유다 이스카리옷의 배반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영 안에서 괴로워하셨습니다. 이 영은 물론 사람의 영을 말합니다. 인간의 몸을 잇고 인간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영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예수 그리소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사람의 몸과 홈과 영을 다 가지고 계셨던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주께서 누구를 말씀하시는가 의아해하며 서로 쳐다보더라. 그때 주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가 예수의 품에 기대어 있더라. 제자들 가운데 주님을 배반할 사람이 하나 끼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방안의 분위기가 싸해졌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예수 그리소를 배반할 한 사람 그리고 주님의 품에 기대어 있는 한 제자 참으로 멋진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의 품에 기대어 있던 사람은 바로 요한 이었습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말할 때 항상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가 바로 요한 입니다.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앉아있는 이 사람 역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21장 24절 에서는 이런 일들을 증거하고 또 이런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 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이라는 말은 사랑하는 사랑받는 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이런 식으로 칭했습니다. 요한은 또한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 자신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을 유다를 제외하고 모두 다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하게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을 사랑하셨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요한 자신은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의 이러한 감정이나 표현은 유치한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 주님 사랑해요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 보이는 요한의 성격을 보면은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냉철하고 강직하고 경고하며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칼날 같던 그런 모습을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타협할 줄 모르는 대쪽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한의 입에서 나온 사랑이라는 그 말은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젖비린내 나는 사랑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런 요한이 지금 주님의 가슴에 기대어 있습니다. 요한은 그 누구보다 주님과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룹들도 요한만큼 주님께 가까이 있지는 못했습니다. 요한은 지금 주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의 심장에서 맥박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피의 고동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피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주신 생명의 피이고 이 피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피였습니다. 그 피가 주님의 심장에서 맥박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은 그 고동소리를 자신의 귀로 듣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끊임없이 맥박치는 주님의 심장소리를 들으면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그보다도 훨씬 더 멀리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아주 먼 그 영원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요한의 그러한 심정이 요한복음 1장 맨 처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받으였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24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머리를 끄덕여 주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가를 묻게 하니라 그러자 그가 예수의 가슴에 의지한 채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가 누구니까라고 하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보면 이 부분에서 제자들은 주여 그가 내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결코 그런 식으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주여 그가 누구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요한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면 그는 자신 만만해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참으로 대쪽같이 고든 사람이었고 그런 만큼 자신의 믿음이 단 한 번이라도 흔들리거나 생각이 우유부단했던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 역시 우유부단에서 스스로 공경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직접 주님께 물어볼 수도 있었는데 요한에게 물어보도록 고갯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는 요한이 주님과 가장 가까이 앉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그보다 요한만큼 그렇게 베드로가 자신이 있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고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게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요한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직 주님을 배반할 자가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바로 교회의 애표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교회에게 그리스도에 몸된 자신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